자 계속해서 한 주간 정치 이슈 짚어봅니다. 정치인사이드 한국정치학회 조경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검찰이 지난 정권과 정부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부원장을 체포했고요. 어제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수사가 거침없이 진행되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런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청취자분들께 꼭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구조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걸 알아야만이 하루하루 벌어지는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지금 정쟁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국에 큰 선거가 세 번 있잖아요. 대선, 총선, 지선이 있는데 이 선거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허터져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한 해 지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선거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당들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선거를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처럼 프레임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선거를 이기려고 하면 상대방을 표를 못 얻는 감옥에 가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위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정쟁을 위한 정치가 되는 이유가 바로 선거가 난립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일도 결국은 한쪽에서 이거를 갖다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아니다. 이렇게 막 정쟁이 오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핵심을 보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의 기획본부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검찰의 조사의 과정 속에서 본인이 바깥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냥 불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얘기를 했다. 8억을 줬다. 그 상대가 누구냐.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성남시 의원도 지내고 그 다음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부법무장도 지낸 사람에게 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혹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어디냐 하면 돈을 받은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적으로 사용했으면 개인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들어온 8억이라고 하는 돈이 대선의 자금으로 쓰여 있으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만 현재 단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아마도 8억이라고 하는 돈이 선거 자금에 쓰여질 걸로 생각하고 건네진 거는 거의 사실인 것처럼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끝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겨누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단언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받은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8억을 받았는데 이걸 갖다 선거 자금으로 어쩌고 저쩌고 써자라고 했으면 선거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거죠.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받아가지고 적당하게 본인이 알아서 그냥 본인이 개인 용도로 썼다면 절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의 지도자를 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두 지도자를 향한 프레임을 씌우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대선에 있어서의 불법적인 것을 밝히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좀 법적으로 좀 공명정대하게 정쟁이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밝혀져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8억을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건가요? 가장 중요하죠. 아 그렇군요.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면 선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선거라고 하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개인 착복을 한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파르기라고 하는 것이 선거 자금으로 쓰였으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좀 더 팔로우 해보도록 하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갈치 정치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방산주 매입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이 실망스럽다고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갈치 정치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당내 후폭풍이 예수롭지 않아 보이죠? 네. 이제 갈치 정치를 대부분 아시겠지만 갈치가 작은 갈치를 먹으면서 안 돼요. 배를 가르면 갈치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에 내부 총질이다 이런 얘기죠. 얘기인데 전재수 의원이 한 이야기에 대하여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그냥 일반 시민이 있을 때 상거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도 국회의원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대선에 나왔던 정치인으로서 방산 이런 쪽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건데 전재수 의원의 그런 발언에 대하여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제대로 짚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닌 걸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짚은 거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때 부산 경남에서 처음으로 이 대표를 지지한 의원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걸 전재수 의원에 대하여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쪽에서는 본인의 존재감을 이제 종선이 내후년 2024년 4월 10일이 종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냥 전재수 의원으로서는 있는 팩트를 이야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는데 그전에 이제 그만큼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그렇게 먼저 지지 선언을 하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뼈아픈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인 입장도 또 있겠죠. 전재수 의원을 향한 친명계의 반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분화가 시작된 건지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런데 그전에 민주당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부산에도 그전에 김혜영 의원이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바른 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정당이 제대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한 수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반대하는 그런 의견에 대하여서 김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류의 일 때문에 결국은 공천을 받지 못하고 정치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이게 전제와 독재가 되기 쉬운 게 정치거든요.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그런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또 막 달라들어가지고 막 일방적인 비판을 하고 하는 거는 정치에 있어서는 발전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반대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정당이 반대 의견을 허용하고 그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서로 이해를 돋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네. 아니 그런데 뭐 사실은 우리가 아는 선진 정치에서는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유럽의 정치를 보면 그러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참 아직도 갈 길이 정치 발전에서 멀었다는 생각이 들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아쉽죠. 이번에는 윤 대통령 주사파 발언 논란 좀 짚어보죠.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집권 여당의 원해 당협 위원장과 오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 불가능 발언을 했는데 야당이 반발하자 오늘 윤 대통령이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것이라고 답했거든요. 특정인은 견행한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대통령이 본인이 이전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나는 뭐 당내 정치에 별로 관여하지 않고 국정도 할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 볼 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지금 종선을 향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위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이제 소위 친륜에 와여서 이렇게 주도가 되는 새로운 구조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건데 그럼 결국은 윤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를 한 건지는 몰라도 이런 시점에서 지금 주사파 발언을 윤 대통령이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민생 발언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경제가 오면 고물가의 고금리에다 고한율이 시대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이야기는 좀 정치하는 국민의힘에서 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국면에서 국민들을 위로하고 함께 가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사파 발언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을 위한 민생 발언이 더 많아지기를 좀 바라겠고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죠. 정진석 비대위가 국정감사가 끝나면 당 조직 정비를 예고했습니다. 예상되는 중심이 있습니까? 네. 이건 뭐 이제 그거죠. 앞으로 이제 종선에서 공천을 앞두고 일단 정리를 해 나가는 게 방금 전에 윤 대통령이 지역위원장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지역위원장은 그 지역의 국민의힘을 책임지고 있기는 한데 지난번 종선에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새로 임명이 되어가지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일단 대통령이 만나가지고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하고 그러나 당에서는 그런 분들이 과연 다음 종선에 나갈 수 있는 적격인가를 따져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좋은 마음을 베풀어 줬고 당에서는 이제 선별을 하겠죠. 지역위원장은 앞으로도 남아서 종선에 나갈 뿐과 그러지 않을 뿐을 이렇게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정비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종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1년 반 남았어요. 그렇죠. 내후년 4월 10일이니. 그러면 지역위원장으로 내가 확실하게 다음 공천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부터 종선 준비를 해야 돼요. 지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발걸음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접촉 정도 넓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지역위원장 하는 사람들이 좀 애매하거든요. 내가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아마 당 정비를 빨리 서두른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아마 지역위원장을 확정하는 게 말하자면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대표 경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당대표 경쟁은? 뭐 어차피 친륜이 친륜 중에 경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과의 대결 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7대 3이잖아요. 7대 3이라서 말하자면 당의 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투표가 70%를 차지하고 여론조사를 30%가 하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대외적인 그런 인기는 굉장히 높지만 실질적으로 경쟁에 들어갔을 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그래서 아마 지금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5년 시작한 그걸 갖다가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당대표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미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친륜으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서 맡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치에 대하여서 전혀 경험이 없고 사실은 대통령만 해도 정치적인 경험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 가지 잘하려고는 하지만 불협화음과 여러 가지 자범을 만들어내는데 한동훈 지금 본부 장관이죠. 본부 장관 같은 경우에 장점이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에서 가장 큰 그런 당대표를 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과연 총선에서 원하는 것을 거둘 수 있겠느냐 덕과 함께 실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워낙 국민의힘 안에서 좀 의외의 일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저는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좀 해보죠. 생각보다 많이 조용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SNS나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전달했는데 침묵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는 사실은 모든 길이 맺혔죠. 그렇죠. 그동안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도 있고 또 이번에 그런 어떤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서 항소를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안 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장기간의 어떤 준비 과정? 스스로를 위해서 재기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들어갈 거고 그런데 이제 당대표 선거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 본인의 목소리 나는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아마 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전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그런 건데 그러나 이제 7대 3이라고 하는 투표의 어떤 비중이라든지 또는 어떤 후보가 마지막에 후보가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발을 담그거나 아니면 아예 조용하게 가거나 하는 선택을 할 겁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역 이슈 얘기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됐습니다. 네. 뭐 경제 동맹을 대안으로 내놨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영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옳지 않다? 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민주당 정부가 있을 때에 일본 같은 경우에 동경대 오사카 간사이 지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상생하는 발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부울경으로 발전시키려고 했던 게 민주당 모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세 지역의 시도지사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그게 없는 걸로 되고 경제동맹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경제동맹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실체가 없는 거고요. 또 이제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부산과 함께 우선 행정을 통합해가지고 한 사람의 도지사나 한 사람의 시장을 뽑는다라고 하는데 26년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치학회의 한국정치학회죠. 조경근 이상 함께했습니다. 네.